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과 하태무에 책읽어주는 여자 그 여덟 네번째 시간입니다. 입동도 지내고 이제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풍들은 아름답게 주위를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진주사람 정행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번째 시간으로 뚜레드에서 그림 376점을 이성자 하백에게 진주로 가져와 진주 이성자 하백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이야기부터 두번째 시간으로 읽고 있습니다. 뚜레드에서는 옆집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포장했다. 원래 양복 일을 했다는 자크는 정행길보다 더 힘이 없었다. 그래도 누군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림이 사슨으로 말아지고 포장이 어려우니 함께 해야 했다. 정행길이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이성자 하백은 놀라서 까무러치는 소리를 질렀다. 그야말로 진주사투리로 해장작을 패는 것이다.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작품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작품에 대해서는 철저했다. 약간의 땀을 흘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됐다. 그 땀도 작품에 묻으면 작품 색깔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조심 무의식 중에 대가들은 작품을 이렇게 다루어야 하나 보다 라고 의식화되어 갔다. 그림을 다 말아서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다. 트럭이라도 불러야 하나 했는데 이성자 하백은 제일 큰 택시를 부르면 될 거라고 했다. 뒷좌석에 작품을 눕혀 사선으로 놓으니 다행히 실린다. 많이 씻고 다녀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모양이었다. 안 걸리고 잘 갈 수 있을 거다. 진주가 복이 많아서 내 작품이 거기 가는 거니까 잘 갈 거다. 정행길은 그림을 가지고 출발할 때 생각했다. 이성자 하백으로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겠구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분이어서 정행길이 가도 차비 한 번을 주지 않았는데 그날은 택시비도 주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카트에 가방과 작품을 실었다. 가방을 밑에 놓고 그림을 세워서 밀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탁 하고 떨어진다. 큰일 났다. 남자 같으면 혁대를 풀어서 고정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 매점이라도 있으면 끈을 사면 되는데 그것도 없다. 옆으로 눕혀 가자니 사람들을 칠 것 같아서 몇 번을 떨어뜨리면서 카운트까지 갔다. 그림을 접수하는데 다행히 이게 뭔지 묻지도 않고 무사히 통과했다. 일찍 비행기에 타서 수화물이 실리는 것을 보는데 정행길은 눈물이 나려고 했다. 다행히 들어왔구나. 비행기에서 갑자기 아차 큰일 났다. 낭패한 생각이 들었다. 그림을 포장하고 잘 통과해서 비행기에 싣는 것만 신경 쓰며 생각했지 인천에서 진주까지 가는 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진주까지 어떻게 가지? 일단 인천에 내려서 시청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아니나 다를까. 인천공항에서 딱 걸렸다. 상황을 설명해도 통관이 안 된다고 했다. 미술 작품이고 본인도 아니니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하려면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복잡한 절차를 이야기했다. 정행길은 사정이 급하여 공항 직원에게 허리를 굽으며 사정을 했다. 제가 법정 대리인이고 진주시에 기증하기로 한 작품이라 가져가는 겁니다.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림을 내어주지 않으면 혼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속으로 오히려 잘됐다 하고 쾌제를 불렀다. 너무 기뻤다. 아마도 쇠간에 걸려서 물건을 찾지 못하고 가면서 기뻐 춤이라도 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리라. 진주에 가져갈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림이 어디 도망갈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124점이나 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도 모를 소중한 많은 그림을 띵띵대면서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보관증을 요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끄트머리마다 자신의 사인을 했다. 작품 훼손하지 마세요. 특별한 물건이고 진주시 행정에서 찾으러 올 겁니다. 인수자는 진주시입니다.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사진을 찍었을 텐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인만 하고 한 번 더 부탁하고 나왔다. 그리고 정행길은 진주시 문화관광과에 전화해서 저 인천에서 걸렸습니다. 물품 보관증 드릴 테니 찾아가세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정행길이 가져온 그림이 124점, 300점을 채운다는 게 총 376점이 되었다. 가져온 그림은 진주라는 작품이 80% 제일 컸고 나머지는 판화가 대부분이었다. 정행길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진주시로서는 행운이라 생각하며 뿌듯했다. 정행길의 세 번째 뚜르도행, 작품 정리 2008년 7월 정행길이 다시 이성자 화백이 있는 프랑스 뚜레드로 가게 된다. 이성자 화백의 작품 정리 때문이었다. 이제 정행길을 빼고는 이성자의 생애를 얘기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만큼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을 믿었다. 이성자 화백은 고령에 방광암이라는 치병까지 있으니 마음이 급했는지 작품을 정리해야 하겠다고 굳이 정행길을 다시 뚜레드로 부른 것이다. 작품의 정리란 쉬워 보였지만 참으로 까다로운 일이었다. 이 화백은 작품을 포장해서 책꽂이 같은데 착착 세워두었었는데 풀어보기 전에는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었다. 물론 본인이 기억하긴 했지만 전체를 다 알긴 어려웠다. 그 많은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작품 그 표지에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제작 연도, 작품 크기, 작품명을 쓰고 촬영한 사진을 붙이는 것까지 이번에도 화백의 이웃 친구 자크가 함께 도왔다. 먼저 포장된 작품을 벗겨내야 했다. 큰 작품들은 길이가 몇 미터씩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웠다. 자크가 먼저 뜯는 작업을 해주면 오래된 포장지를 틀어내고 작품을 촬영했다. 그 다음 다시 새 종이로 포장을 하고 테이프를 붙이고 작품명 크기, 제작 연도를 다시 기재해 둔다. 종일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성자 화백의 차를 타고 동네 끝머리 사진관으로 가서 필름을 맡겼다. 동시에 어제 맡겨둔 필름을 찾아서 미리 해 준 작업 뒤에 사진을 붙였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이성자 화백을 무척 속 시원하게 만들었다. 진작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두고 싶었던 묵은 일을 처리했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는가. 정리하고 있는 정행기를 옆에서 잘한다. 네가 언제부터 이런 걸 해봤을까? 칭찬하며 자크가 가고 나면 네가 자크보다 훨씬 낫다. 네가 더 힘이 세다. 하면서 일부러 정행기를 지켜주었다. 작품 정리는 무척 오래 걸렸다. 약 한 달은 한 것 같았다. 나중에는 너무 지루하니까 작품은 조금 정리하고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곤 했다. 함께 마당에서 가지며 토마토를 구워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작업을 했다. 종일 집안에서 주 일만 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매일 반복하는 같은 일에 지쳐가니까 다른 일도 했다. 나무 가지치기 같은 바깥일을 곁들여서 하니 지루하고 긴 작업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성자 화백은 사다리 위에서 나무를 전지하는 정행기를 보며 신기해했다. 이런 일도 해봤나? 두레드의 마당에 서서 보면 눈앞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툭 무심하게 해가 솟아올랐다가 가뭇없이 쥐고 별이 뜨고 달이 솟는 게 선명하게 보였다. 날씨에 따라서 하루 열두 번도 더 자연 풍경이 변하며 신비한 풍경을 만들어내었다. 화백의 집 이름은 은하수. 이곳에서 작품을 그리고 구상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이성자 화백을 성장시키고 있었겠구나. 정말 잘 지은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자 화백과 매일 하던 이런 일들은 재밌기도 하지만 힘도 많이 들었다. 꾹 참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가며 정리하는데 묵혀둔 일을 할 일꾼이 왔으니 이성자 화백은 그 밖의 이런저런 일감들을 마구 쏟아냈다. 정행기는 그때 그렇게 좋아하던 이 화백의 얼굴이 두고두고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작품 정리를 하면서 놀라웠던 건 그림이 세로로 서 있으니 잘못하면 툭 찍거나 손으로 칠 수도 있고 다시 포장하면서 조금 각도가 틀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화백은 악! 하며 소수라치기의 고함을 쳤다. 그야말로 해장작을 패면 소리를 냈다. 정행기는 처음에는 너무 놀랐다. 왜 왜요? 작품을 훼손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작품에 관한 한 이 화백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작품의 틀까지도 소중하게 다루었다. 한마디로 그들을 모시고 사는 셈이었다. 포장지를 놓고 작품 방향을 틀 때도 밑을 바치고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작품 한 점 한 점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바스러질까 하는 마음으로 떠받드는 느낌이었다. 한 번 놀라는 일을 당하고부터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살살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다뤘다. 이토록 아끼는 작품을 376점이나 진주해 주셨구나. 그녀의 작품 기증에 대해 새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렇게 아끼고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안달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작품을 선뜻 진주에다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작품 하나하나 직접 선택하고 골라서. 이성자 화백의 고향의 작품을 남긴다는 건 자기 생을 고향에 두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했다. 그건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었다. 정행길이 뚜레도로 가서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정리했던 그 작업은 이성자 미술관 건립에 달린 책임을 다할 수 없이 중대하게 느끼게 한 크나큰 사건이었다. 이성자 화백이 정행길에게 자신의 분신인 작품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루라, 그림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친 것은 진주에 보낼 작품들도 그런 식으로 잘 다루어 달라는 하나의 메시지였다.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대하는 철학이 가슴에 와닿았다. 유화, 아크릴, 판화 같은 재료와 작품 제목들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배우기도 했지만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대충이라고는 없는 성격에 매번 감탄했다. 그래서 대충 하거나 힘들어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을 때도 화백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마다 이성자 화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행길이 니 하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 정리하면 손뼉치고 또 하나 정리하면 손뼉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화백과의 정도 새록새록 쌓여갔다. 어느 날 이 화백은 정행길에게 니가 내 일부, 니가 내가 되었는데 라는 말을 했다. 이성자 화백은 스스로 너무나 철저하고 까다로운 분이라 스스로 말하면서 어찌 이리 맞을까? 신기하지? 너한테는 왜 이질감이 전혀 없지? 라며 신기해했다. 가만히 뭘 하다가 말고 신기해? 정말 신기해? 새삼스럽게 자주 정행길에게 그렇게 말했다. 뭐 신기한 거 발견하셨어요? 그리 물으면 니가 왜 그렇게 전혀 내게 이질감이 없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했으래. 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쟤가 저기서 일하는데 내가 왜 한몸으로 느껴지는 걸까? 신기하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정행길로 하여금 진짜 이성자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한 공간에서 조금 오래 생활한다는 건 형제라도 잘 안 맞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에게 어른이었고 큰 사람이었으니 그르르니 하지만 이와백으로서는 정행길을 아주 가깝고 특별한 관계로 느껴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행길을 이성자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관계는 이와백의 임종까지 지속되었다. 결혼관계도 아닌데 세 아들이 엄련이 있는데도 이성자 화백과 정행길과의 인연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항맥 DNA, 나고 자란 환경, 그들의 바람과 햇볕과 거기 따른 정서가 주는 특별함은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을 극복하고 서로가 느끼는 마음의 파동까지 일치시키는 묘한 신비라 아니할 수 없다. 정행길의 네번째 뚜르드행 마지막 방문 2009년 3월 8일 정행길의 일기장 오늘은 내 생에서 몇 번째 긴 날이었을까? 돌아가셨다. 첫 문장이다. 정행길은 덜어 이성자 화백의 조카 상미 씨와 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상미 씨로부터 요새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 정행길은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다. 마침 당시 독일 디셀부르크에 사는 큰 딸이 정행길에게 엄마 생신인데 나도 볼 겸 독일로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제안을 했다. 프랑스에 갔다가 가면 되겠구나 싶었다. 정행길은 자신의 생일 전에 미리 병문안이나 하고 가려고 급히 2009년 2월 26일 프랑스로 출발했다.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생일을 치르므로 정행길의 생일은 그해 3월 8일이 되는 날이었다. 병원에 가자마자 이성자 화백을 만나는 순간 반가워 목을 감싸 안았다. 우리 행길이 왔으니까 인자는 살았다. 인자는 우리 둘이 더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러자 행길아. 알것째? 아 인자는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보내셨구나. 또 보내주셨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행길은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처음 만났을 때는 건강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아 보였다. 행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화백은 잠깐 활력을 되찾은 곳이었다. 비서 역할을 해주는 모니크에게 물었다. 화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의사에게 물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일주일이 남았는지 한 달이 남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첫날은 이 화백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결비도 없이 쌓여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에게 부탁했다. 내방 서랍에 차 열쇠를 찾아서 운전하고 다녀라. 병은 밥 못 먹겠다. 내일 아침에는 미역국 좀 끓여오느라. 미역은 어디에 있다는 둥식자재들을 줄줄이 나열한다. 정행길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요리라고 답할 만큼 음식 솜씨가 잼병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큰일 났다. 손에 쥐어주는 출입문 키를 들고 이성자 화백의 뚜레디로 집을 놨으니 주인 없는 집은 횡댕그레야 했다. 주인 손길이 안 닿은 지 두 달이 넘었으니 황량하기 그지없는 집을 청소부터 하면서도 내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서 여덟 시까지 가져가는 게 걱정이었다. 그러나 닥치면 하게 되는 걸까 아침에 이 화백이 먹을. 음식들을 만들어 아침 일곱 시에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큰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혼자서 병실을 지키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다. 가만히 누워있던 환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으키는 일. 그리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서 가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몸이 너무나 무거워서 팔을 잡고 부축해도 똑바로 서지지가 않았다. 현지 화가들은 무수히 병원 안을 왔다. 이성자 화백이 좋아하는 화분을 들고 오기도 했다. 그러면 이 화백은 꽃에서 눈을 떼지를 못했다. 저 화분은 이리 땡겨놔라. 아이고 예쁘라. 이제는 네가 매일 집에서 밥해 와서 내가 곧 일어날 기다. 행길이가 왔으니 이제는 됐다 됐어. 이번에 퇴원하면 전동차를 하나 사자. 곧 공사를 시작하자. 무슨 공사요? 내 화실에서 저쪽 주방까지 레일을 깔고 전동차로 내 마음대로 당길 기다. 행길이가 감독하고 내가 옆집 아를 부르기니 내일 까는 공사부터 당장 시작하자. 우리 아버지가 날 다시 살리려고 행길이를 보냈제. 집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할 일들을 줄줄이 열고 했다. 이성자 화백은 여전히 먼저 너그 집에 아이들 몇 있노? 그 아이들은 요새 뭐하고 사노? 내일을 여는 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함부를 묻는 것이었다. 한편 너그 집 식구는 맺히고 너그 엄마 아버지는 웃던 사람이었노? 정행길의 신상 조사를 하듯 꼼꼼히 물어보기도 했다. 오랜 날을 함께 했으니 어떤 날은 무료하기도 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때는 노래를 불러들였다. 얼마나 많은 노래를 했는지 모른다. 알고 있는 동료란 동료는 다 불러졌겠고 아는 가곡이나 유행가도 불렀다. 네 참 노래 잘한다. 또 불러라. 또 불러라. 하다하다 미친이 딸릴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네 내 유언장을 좀 대필해둬라 했다. 정행길은 깜짝 놀랐다. 유언장을요? 내 이제 다 정리해뒀으니까 네가 그걸 정서를 해서 자신이 뒤죽박죽 써둔 걸 정행길이 정리해주면 본인이 자필로 쓰겠다고 했다. 처음 만나서 그때까지 평소처럼 정행길과 재밌게 살자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이성자 화백은 그 당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자 화백의 유언 뚜레드 집은 큰아들에게, 서울 집은 둘째에게, 아파트의 소장품과 그림 등은 셋째에게, 이런 식으로 재산 분배를 하고 진주 미술관에 대한 것도 유언장에 있었다. 작품은 이성자 미술관에 두고, 판권은 일무제단을 만들어서 내일을 여는 집의 아이들을 잘 키우라였다. 환자용 침상에 붙은 탁자를 꺼내 그 위에 정행길이 또박또박 정리한 유언장을 보며 비뚤비뚤 떨리는 손으로 양 4시간에 걸쳐 스스로 다시 있었다. 보기가 딱해, 녹음을 해도 자신의 목소리면 유언장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기어이 오랜 시간 공들여 쓰고는 틀린 글자는 없나? 단디 봐라. 고맙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시키겠노? 사실 이성자 화백은 정행길을 만날 때면 자주 미술사 공부도 하고 세계 미술관 리스트를 작성하라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얼마 안 있었어. 피카소가 될 거거든. 내가 피카소가 되면 사람들이 이성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몰려들 텐데 네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림을 다 나눠줘야지. 세계의 모든 미술관에 그림들을 뿌려놓아야지. 자기가 늘 피카소만큼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이성자 화백은 네 미술관 리스트 작성 다 했나? 네. 그건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엄 리스트 작성해놔라. 어떤 그림을 어느 나라에 줄지 그런 것도 다 계산해놔라. 네. 대답은 잘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 가도 피카소처럼은 유명한 화가가 안되니까 이제 그냥 작품을 진주에다 주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줘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 유언 작성에 그렇게 썼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이전에는 정행길을 만날 때마다 자기 작품을 전 세계 미술관에 뿌려서 세계인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사흘 정도에 걸쳐서 유언장을 다 썼다. 유언 집행자인 동생 이상국 박사가 오기 이틀쯤 전이었다. 이성자 화백은 이야기도 잘 나누고 괜찮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다. 정행길은 혼자 임종을 지키게 될까봐 마음이 초조했다. 아들들과 동생 이상국 박사에게 연락을 했다. 병실에 있을 때 정행길과 이성자 화백은 우수한 이야기를 했고 목이 잠기도록 아는 노래란 노래는 다 불렀지만 제일 많이 한 건 손가락 걸기였다. 너 미술관 지을 거지? 네. 사인하고 도장 찍고 너 꼭 지을 거지? 네. 미술관 짓겠습니다. 문병원 사람들에게도 정행길을 소개하며 내 미술관을 지어줄 사람이라고 말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생명의 양식 크루아티아 첼리스트 페니스 안젤리우스의 노래 첼로로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게시아과 학생들의 노래 첼로는 drily스ださ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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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